싶은데 정신을 차려보면 계획이라고 계획이라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민호 씨랑 처음 소개팅을 했다. 만났어요. 만났어요.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. 네 안녕하세요. 그럼 뵙겠습니다. 성함이. 어 내가 소개했던 민호. 즐겁게 지내. 먼저 갈게. 아 있었구나. 민호야 취미도 물어보고 물어봐 소개팅이니까 편하게. 취미가 뭐예요. 저 취미 강아지 옷만들기요. 강아지 옷만들기. 그럼 평소에 뭐하고 지내세요? 강아지들하고 산책하고 강아지 씻기고 그러고 놀아요. 강아지 좋아하세요? 네. 네. 좋아해요. 그러면 강아지랑 노는 거 말고 딴 건 뭐하세요? 강아지 없이요? 네 강아지 없이. 진짜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. 강아지 안 데리고 나오면 안 되겠네요. 다음 데이트일 때는. 그러면은 다음에 볼 때 강아지 없이 만나면 안 돼요? 강아지 없이 만나면 안 돼요? 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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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? 돼요. 얘네야 형아. 내 ключ아. 얘. 미 Nou. 동화입국수가. 형아야. 어머니. 해결식이다. 형아야 남자친구가 별로였다. 뭐야. Produkt? 그냥 된다잖아. 형아야. 코니. 아니. 코니. 해결. 해결. 감사합니다.